아이유 선배님인데요. 저희가 대기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쇼핑백이 하나씩 다 있네요. 그리고 손편지랑 같이. 다섯 장이. 근데 멤버마다 브랜드가 달라요. 혹시 브랜드에도 좀 몇 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겠죠, 뭐. 모델을 휩쓸긴 했지만 또 원래 꿈은 따로 있었다던데요? 꿈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원래는 개그우먼. 또 다른 꿈도 있었어요? 진짜로 해봐야겠다 싶었던 건 아나운서. 잘 어울리네. 아나운서분들이 할 꿈이면서 뉴스 같은 경우를 한 번쯤은 다 해보거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뉴스 이런.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아, 저요. 자, 뉴스입니까? 네. 신윤아 앵커 네요. 어, 일어섰어. 네. 예. 딴딴딴. 하나 넣었을 것 같은데. 신윤아 앵커. 신윤아 앵커. 신윤아 앵커. 트레이드마크의 어깨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대요. 저희 이제 ITY 하면 사실 퍼포먼스가 조금 생각이 많이 나는 그룹이어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어, 춤춤 좋아하시니까. 야, 이게 지금 시켜달리는 거 아니야? 어이, 시켜달리는 거야. 이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절 쳐다보지 마세요. 아, 왜냐면. 다 같이 배우는 거니까. 다 같이 배우는 거니까. 다 같이 보고 하니까. 그냥 보고 나서. 그냥 하자면 어깨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린 스탑빛. 알아서 할게. 이거 어려운 거야. 내가 뭐가 짜증내고 와서 할 테니까. 어깨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깨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깨만. 와. 이걸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치고. 비슷하네. 형, 어깨가 없는 거 그거. 아, 무슨 얘기만 하시는 거야. 이거를. 있어, 있어. 앞뒤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저기. 오, 대시네. 오, 대시네. 됐다, 됐다. 타고났네. 어,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됐어?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오른쪽 갈 때 오른쪽 어깨 올리시고. 한번 두둥 하고. 두둥? 네, 하고 왼쪽 앞으로 내보내면서. 그거예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주령 씨, 주령 씨. 외면하지 말아, 주령 씨. 주령 씨가 해야지 일로 넘어가. 주령 씨. 타드 타려.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올렸어, 올렸어. 자. 맞아요. 공짜. 마무리 한번 해 주셔야죠, 마무리. 오늘 또 의자를 아주 돋보이는. 어깨를 입고. 오늘 유민 씨 이거 할 줄 아셨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잘하시네. 맞아요. 엄살. 왜 그러세요? 잘하시는데. 이거 음악에 맞추잖아요. 아, 대박. 군무처럼. 생각하면 되나. 뭐야.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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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π gracifinal. 또 의자 Flying에 나온 Entonces online. 하면서 다섯 명 줄 지어서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대기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쇼핑백이 하나씩 다 있어. 그리고 손편지랑 같이. 다섯 장이. 근데 멤버마다 브랜드가 달라요. 혹시 브랜드에도 좀 몇 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명품 브랜드겠죠 뭐. G 그리고 B. C 뭐 이런 것들. C는 없었고. C 없어서 좀 아쉬웠던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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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그것도 가격을 안 받기가 참 애매하네. 이거는 있잖아 미리 정보를 주고 뛰어들어서 선착순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가져가게 해야지. 오오오오오오. 옛날 드림팀처럼 출발 드림팀처럼.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러면 조성호 씨 같은 분이 제일 기쁘고. 이상인 같은 분이. 이상인 같은 분이.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인 게 다 멤버마다 어울릴 것 같은 거. 생각을 했구나. 본인은 어디였어? 저 B 이사. B였어요? 아 B. 아 그 친구 아주 선배로 쏴줘서.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송편인데. 어 가죽 올렸어요? 아아. 제가 보관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가방도 갖고 오는 걸 원해요. 가방에서 이렇게 꺼냈어야지. 가방에서 이렇게 꺼냈어야지. 아 죄송해요. 우리는 가방도 갖고 오는 걸 원해. 아 제가 센스가. 그래 아니 뭐. 읽어주시면. 네 여기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있어 유나 씨의 이미지가 너무 반짝반짝 예뻐서 그런지. 이렇게 화려한 느낌으로 선물을 골라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그걸 고르는 과정도. 네 근데 가방이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데님 백인데 스터드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블링블링해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건 나를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진짜 두 배 감동이었어요. 아니 어쩐지 받아본 사람이 또 베풀 줄 한다고 아까 중간에 쓱 해서 떡을 갖고 들어와서. 나하고 2003년생의 떡 돌리고 춤 봤어요. 대개 보면 떡이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 돌리는데. 그래서 떡을 쓱 갖고 오더라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본인이 유나 씨가 딱 얼굴만 봐도 확신의 JYP 상이다. 저기랑 비슷하지 않아? 쯔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쯔이 느낌도. 쯔이도 약간 있고 나연 씨의 느낌이 아니더라고. 나연 느낌도 있고. 토끼, 토끼. 그러니까. 아 그러네. 쯔쯔이 나연 씨 입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JYP는 이런 모자를 쓴 게 전통인가? 팬분들께서 토끼 닮았다고 하니까. 토끼상들한테 이런 거 띄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을. 그러네. 토끼상 말고 어떤 상이 있어요? JYP에? JYP에 수지 선배님부터 내려오는 토끼 라인이 있고. 토끼. 소희님. 아 그래 그래. 무쌍에? 네. 그리고 내려오는 고양이상 라인. 고양이상 누구지 거기 또? 거기 예지 언니. 있지는 맞아. 예지, 예지. 확신해 고양이. 그리고 중간에 트와이스는 없나 그런지? 다연 언니. 아 그래 그래 맞다. 네. 이렇게 두 라인이 있어요. 아 토끼하고 고양이상이 이제 주축이구나. 토끼와 고양이. 아니 고양이상 아닌가? 그래 보여요? 아니 토끼와 고양이가 같이 있어. 요기는 약간 고양이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JYP가 좋아하지. 토끼하고 아 드디어 토끼와 고양이가 같이 있구나. 아 두 마리가? 네. 자 우리 유나씨가 도 대회를 휩쓸던 운동선수 출신이었다. 아 그래? 제가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좀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고학년 올라가면서 저희 학교에 플로어볼? 이라고 아실 플로어볼? 플로어볼? 약간 마룻바닥에서 하는 하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딱 그 시합 종소리만 울리면 이렇게 완전 완전 황소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서 도 대회, 시대회에 나가서 좀 몇 번 MVP를. 이쁘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지? 이거 무슨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아 그러네. 청춘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 것 같은데.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네. 아 야야. 와 근데 이때도 진짜 축하네. 이게 몇 살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굉장히 성숙했네. 아 슛 쏘는 자세가 되게 멋있는데. 아 간세. 1대예요? 접대가 아마 168cm에서. 거기다 컸었잖아요. 161cm. 초막만 한 친구가. 아 멋있다. 자세가 너무 멋있다. 그저 초등학생이야. 진짜. 아 여기도 역시 토끼네. 토끼 아니야 이것도. 아 그러네 다 토끼네. 도대를 휩쓸긴 했지만 또 원래 꿈은 따로 있었다던데요? 꿈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원래는 개그우먼. 아 장경연 씨 자리가 위험할 뻔했네요. 아니 내 자리 다른 자리지. 개그우먼 누구 좋아했어요? 저 장경연. 아 장경연. 진짜요? 키 키 키 키 키. 이것도 다. 이걸 체크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챙겨 봤어요. 죄송해요. 역시 예절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진심인데. 진짜요?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 너 아니야. 고쳤다는 게 어디야. 뭐야. 뭐야. 그만 깨 이제. 뭔데. 원래 목적지가 어디야.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해봐야겠다 싶었던 건 아나운서. 잘 어울리네. 근데 도현이한테. 나 진짠데 해놓고서 그러다가. 아나운서 꿈만 꾼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노트. 이제. 어디에 무슨 서류. 막 이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고장 드시면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러면은. 개그코너 짤 건 안 적어놨어요. 아 대본. 대본이요? 아니. 쓰기 전에 왔는데. 근데 꽂기 하는 거 보고. 아 저거 힘든 거구나. 나 적응 안 하네. 으으으으으으. 이상해진구나. 아나운서분들이 꾸미면서. 뉴스 같은 경우를. 한 번쯤은 다 해보거든. 맞아요.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뉴스 이런. 그래요 한 번 읽어봐요. 아 저요. 자 뉴스입니까? 네. 어 신윤아 앵커 네요. 어 일어섰어. 네. 예. 딴딴 딴딴 가수라 입으로 넣네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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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째 이어지던 맹추위가 오늘 잠시 누그러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띈 하루였습니다 하늘길이 다시 열려 제주에서 발이 묶였던 만여 명의 승객들이 다시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장두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노고단입니다 제주도인데 한라산이 아니고 농구대 한 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